아유 우리 오늘 앵콜! 잠깐만 기다리세요.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. 자 우리 참 24절기 좋은 절기이죠. 내년 2020년도 여러분한테 다 좋은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경기민 여러분을 열어봤습니다. 마지막은 난도 작가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. 슬퍼서 흥이 나는 육자배기. 우리가 한바탕 울고 나면 시원하고 후련해지잖아요. 이렇게 슬픈 소리를 듣고 나면 대신 내 마음을 전달해 준 것 같아서 후련해지고 흥이 나고 그런답니다. 느린 곡으로 시작해서 아주 흥겨운 곡으로 끝나는 우리 난도 작가 대표적인 곡이죠. 육자배기 경기민여를 함께했던 전남대학교 한소리 학창단과 함께하겠습니다. 큰 박수로 부탁합니다. 한글자배기 경기민여를 함께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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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배기 경wor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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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